유아교육 콘텐츠 개발 전문기업 좋은 한구루 좋은 한구루에서 자체 제작한 음악과 율동, 교구, 인지학습, 스포츠, 교연,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체력과 창의적인 사고를 키워냅니다. 좋은 한구루 진 키즈 짐, 영유아 발달 수준에 적합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육활동입니다. 주니어 짐, 신체 및 정서 발달에 도움을 주는 놀이 중심의 체육활동입니다. 애니멀 짐, 동물과의 유대감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체육활동입니다. 발레 짐, 발레와 요가를 더하여 아이들의 유연성, 편형성 발달 및 자세교정에 효과적인 체육활동입니다. 좋은 한구루 이벤트 운동회, 재롱발표회, 참여수업, 산타행사, 캠프 등 각동행사를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진행합니다. 좋은 한구루 유튜브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율동영상과 자체 제작 음원 및 2D 애니메이션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유아체육 콘텐츠를 제작합니다. 보통 아이들 체육활동들이 유천 어린이집 말고는 개인적으로 태권도장이라든지 스포츠센터 같긴 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능적인 부분들이죠. 그런데 아이들은 기능적인 부분도 아니라 스트레스, 아이들이 생각보다 높거든요. 기술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, 사회성 발달이라든지 정사발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유아체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해소시킬 수 있을 수가 있죠. 아이들의 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좋은 한구루가 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